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씨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4일 교회 소식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새생명축제가 11월 12일 주일과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의 구원을 위해서 초청하여 주세요. 예배 시간이 다음 주일부터 변경됩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 영어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입니다. 한국어 2부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으로 동일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자영업과 직장인을 위한 일터 제사장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동시간대에 금요 어린이 제자반이 있습니다. 허리케인 수재민돕기 9호 헌금을 오늘 드립니다. 구역별 찬양제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안건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교육부 소식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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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